1. 신명기 30장과 31장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과 3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완전한 회계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깨닫고 회계해야 하며 회계한 후에는 반드시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인지적, 감정적 단계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순종으로 열매맺지 못하는 회계는 불완전한 회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죄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회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회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회복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모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요수아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요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주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현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오류를 범합니다. 익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러한 현상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하고 싶은 진실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과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정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며 성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감당할 뿐이지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일보다 내려오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태장이 어렵다는 뜻이죠.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신을 위한 과욕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작은 도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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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